흑쌍나물 이거 얼마 안된거고 음.. 그냥 타이비 목사 사탕이던데? 오늘 황게가 이제 드세요 박수! 아니 황게가 태어났는데? 그런 마음을 다 드세요 즐거울거 터널같아 오오 여기가 사랑 고백하는 터널이래요 어이 웬일이야 그러데요 큰일났다 우리 사진잘못찍었다 여기가 입구가 여기 들어오면 사랑을 고백하는 터널이래요 빨리 해야죠 이제 그럼 해요 뭐 어떻게 말씀하세요 먼저 난 뭐 동생하고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미영씨 사랑합니다 큰일났다 이거 녹음됐다 네 사랑은 좋은거에요 여기가 너무 많으십니다 완전히 그 돌을 그걸로 해놨구만 광고 금방 여러분도 좀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bully 불을 흘리게 왜 빠질까요? 사시잖아. 나만 낸 게 아니네. 나만 낸 게 아니네. 그러니까 어디 사서 가요? 어디 갔을까요? 밖에 저쪽에? 저쪽에, 저쪽에. 이거 저녁에. 똑같은 거 했네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